안녕하세요. 저는 청농여고 지금 3학년 재학생 기울수연이라고 합니다. 저는 일단 처음에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찾아보시다가 검색을 하시다가 또 합격률도 좋고 또 아는 선배들이 여기 많이 다니셨는데 선생님도 다 좋으시고 운동도 다 괜찮게 한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검색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일단 저는 원래 정시반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원장선생님께서 저에 대한 걸 여러분까지 알아보시고 제 성격도 다 가져서 정시반에서 수시간으로 원장선생님 추천하고 아버지랑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서 수시반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께서 느껴주셨어요. 일단 스마트의 장점은 선생님들이랑 선대 그리고 동생들 전부 다 저랑 사이좋게 가깝게 운동할 수 있고 스스리도 되게 잘 잡혀있고 되게 즐겁게 운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운동을 하는 것도 하나하나 정말 선생님들 세세하게 다 고쳐주시고 가르쳐주셔서 정확하게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수시도 끝까지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정말 하는 만큼은 되는 것 같으니까 크게 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잘 했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